주식에도 밈이 있다며? 사장님, 묻지마 투자는 재미로만 하셔야죠. 이 묻지마 투자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성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스펙 관련주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재미로만 하셔야죠. 자, 여러분 밈이 뭔지 아시나요? M-E-M-E 아, 그러니까 알파벳 M-E-M-E예요. 알파벳 M-E-M-E 밈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처음 등장한 용어로 나중에 이제 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자, 쉽게 말하면 인터넷 유행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데서 유명해진 사진이나 말투, 유행어 등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이고 요즘은 이제 제도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인터넷에서 이게 화제다 이러면 그걸 갖다 쓰는 밈 마케팅도 상당히 이슈죠. 인터넷에서 이 깡, B의 깡이 B씨의 깡이 사실은 약간 조롱 섞인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B씨도 되게 재밌게 받아들여주시고 그러면서 새우깡, 양파깡, 고구마깡, 감자깡이랑 광고도 하고 돈도 벌고 이슈도 되고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로 나아갔었죠. 깡뿐만이 아니라 뭐 올해는 뭐 야호 이거 대세죠. 키야호 이것도 한번 밀어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것도 재생산이 됐잖아요. 멈춰 학교폭력 멈춰 이게 또 재생산이 되면서 진짜 수많은 그런 밈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도 밈 주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올 초에 화제가 됐었던 이 게임스탑 사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매도와 정말 맞서 싸웠던 미국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로빈훗이라고 하죠. 이 로빈훗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아 로빈훗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게임스탑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요즘은 근데 또 게임스탑이 아니라 이 AMC가 대세랍니다. AMC 엔터. 이야 이게 뭐예요? 37달러까지 급등했네요. 10달러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말 급한 모습. 17% 뭐 22% 진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극장 관련 주더라고요. 극장 관련 주라고 하니까 또 이해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부진을 겪었는데 올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유입이 됐겠죠. 주가에. 근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밈 주식을 향하는 개미들 로빈훗들의 어떤 좌표 찍기가 결국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사실은 중론이죠. 보시면은 이게 미국 레딧이라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여기다가 AMC 뭐 이거에 대해서 태그를 거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막 AMC AMC 막 이렇게 언급을 하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좋은가 좋은가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뛰어드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는 거죠. 오늘은 여기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AMC 40달러 간다. 열로우 신난다 막 이러면서 아직 40달러 안 갔는데 40달러 진짜 갈지 안 갈지 한번 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화제가 되면 다들 우르르 몰리는 그런 개념인데 보니까 2거래 1년속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이 돼버렸고 어 그리고 또 지난달 27일 1억 2천만 달러 순매수하더니 28일에는 6억 6천 5백만 주의 매매가 나타나기도 했답니다. 여기서 화제가 되면 시장에서 그대로 화제가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공매도 포지션과도 연결된다고 해서 살펴봤더니 어 원래는 공매도가 원래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공매도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로비눗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이미 친 상황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해버리면 공매도 세력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숏스키즈 야구에도 스키즈펀트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어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유통주식이 21%인데 결국 그래서 AMC 공매도 투자자들이 12억 달러 손실 게임스탑에서도 5억 달러 넘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AMC의 에이프스 그러니까 에이프가 그거죠. 유인원 뭐 이런 거죠. 원숭이 약간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다 같이 막 달려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 비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이렇게 자칭 에이프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에이프들이 달려들어서 라이프라인을 줬다. 그러니까 숨을 다시 쉬게 해줬다 이런 거죠. AMC가 지난해에 정말 부진했고 막 극장을 팔아넘겨야 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로빈우들이 달려들면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이제 CEO가 그로스 성장을 위해서 또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800만 주 이상을 주가가 뛴 김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금을 잠재적 인수, 극장 업그레이드, 대차 대조표 디레버리징. 이거 뭐 다시 말하면 펀더멘털 개선이죠. 빚진 것들 그것들 갚겠다 이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네요. 뭔가 되게 긍정적인 현상처럼 보이긴 하네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의 연장선에서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스펙주가 이상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펙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죠. 비상장사와 합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페이퍼 컴퍼니인데 3년 안에 비상장사와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 상장 폐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요즘 뭐 땡땡 스펙 4호, 땡땡 스펙 6호, 유코 스펙, 땡땡 스펙 6호가 막 상한가 상한가 랠리를 막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근데 이게 합병 대상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야 주가 변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병 소식이 없는데도 급등해서 이상과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관련 투자 세력들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불이 붙는 이런 상황들이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밈 주식으로 스펙 관련 종목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세상이다라고 소수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비트코인, 테슬라, 천슬라?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리포트이긴 해요. 테슬라가 막 올라가기만 할 때 나왔던 리포트 그리고 이때 당시 IPO 스펙과 함께 떠오르는 르네상스 IPO 그리고 또 공매도 해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 대결로 관심 모아진 게임스톱 이런 종목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가드하 심리가 몰려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사할 수 있는 바는 탈중앙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건 기관과 외국인에게 눌려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동성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격 상단에 대한 제약이 낮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날의 검인 겁니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결국 개인들이 선호하는 산업에서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아닌 소문과 화제성으로 만약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그 종목에는 거품이 끼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박명석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동업입니다. 개미는 뚜뚠이라고 요즘 카카오티비에서 유명한 예능이 있죠? 주식 투자 예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되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투자에 있어서 차트, 수급 이런 것들 상당히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 말에 동의를 했던 게 그 기업과 나의 자본이 만나서 그 기업의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업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훌륭한 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내봤고 여러분이 코인을 투자하든 밈 주식에 투자하든 스펙에 투자하든 저는 크게 말리지도 않고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개인의 어떤 투자 전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이게 투기랑 투자는 사실 뭐 한 끗 차이지 않습니까? 뭐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묻지마 투자의 끝에는 항상 버블의 붕괴가 있는 거고 그 버블의 붕괴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붕괴될지 모르고 붕괴가 되어야만 아 버블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만을 그냥 바랄 뿐입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ё são 이 둘 다 이 둘 다 이 셋 으로 왔어요. 오늘 신용된 키움증권